지난 22일 가양레포츠센터 축구장에서 제19회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. 특히 이번 행사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려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. 행사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시 구의원 등의 내빈을 비롯해 장애인 시설과 단체 당사자 및 돌봄 종사자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본격적인 행사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체조, 공 넘기기 등 다양한 어울림 활동들이 진행돼 참석한 장애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. 또 행사장 한편에서는 장애인 네일아트, 우울증 검사 등의 부스도 운영해 더욱 다채로운 행사가 됐습니다. 강서구는 앞으로도 장애인 스스로가 지원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사회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에 앞장설 계획입니다.